자, 푸르푸르타님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셨네요. 자, 메탈게솔리드 팬텀페인 스팀판 에피소드 12의 파트 2입니다. 여기 그냥... 여기도 그냥 쌩까고 가자, 아니야. 그냥 건너가버리자. 거기 하나 보이죠? 마킹... 근데... 얘네 상대할 피자가 없어. 그냥 뛰어. 뛰다가 걸리니까 멀리 뛰어, 멀리. 저기도 애 있으니까. 스파릿 어프로우팅 트렛. 위협이... 감... 아, 감지되고... 위협이 감지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그냥 지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는 걸로 일단 엎드리고 여기 건십이 있구요. 그냥 이것도 지나가죠. 쟤네들이 왜 이렇게... 경계를 삼엄하게 이렇게 서냐면 아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기지에서 애들 다 박살냈거든요. 걸려가지고 내가.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인공지능이 좀 좋은 편이라... 어... 여기로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아날리시스 컴플리트. 아날리시스 컴플리트. 아날리시스 컴플리트. 일단 이거 찍어놓자, 혹시 모르니까. 저기도 있네. 아... 어... 지도에 나타나지, 이렇게. 어... 됐고... 얘네 쌩까고 가자. 아, 얘네 일일이 상대하려면 두 시간도 부족해. 자... 아... 여길 지나... 지나가려면 얘네 상대해야돼? 어... 잠깐만. 상대 안하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상대 안하고 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아... 안 되려나... 아... 어어어... 노노노노 상대 안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되는데. 저것쪽 바위로 숨으면? 저격라인이요? 아... 아...잠깐만. 아... 쟤 때문에... 잠깐만. 멀리 돌아가야되잖아. 한 Furman 어어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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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ycrère. 그쪽으로 가잉? 어 그쪽으로 가 니네 내가 니네 무서워서 상대를 안하는게 아니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그런거야 소음저격? 야 근데 소음저격있으면 완전 사기 와 경계 겁나 사뭄하네 와 저까지 갈 수 있겠어? 어떻게 가봐야죠 뭐 왜요? 이건 없나? 팬텀페인은? 팬텀페인은? 스파릿 어프로칭 프렛 위협이 감지 새로운 위협이 감지되었습니다 쟤네 쌩깍고 이제 어..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얘네는 이러고 가고 빨리 넘어가요? 아 일단은 요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빠져야겠다 자 불필요한 교전은 필요가 어딨어? 쟤네를 없애버려도 되겠는데? 그쵸? 걔네 걸리적거리면 없애버리는게 낫겠어요 근데..잠깐만 여기 안보.. 일단 이렇게 가다가 없애버리죠 없애버리죠 저쪽이 적 없지 아.. 아.. 기다려.. 쟤네를 쓰러트릴때 멀리서 누가 볼수도 있으니까 뒤? 뒤에 없지 잠깐만.. 아직 아니야.. 아.. 쟤 그거 쟤 철모 써서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앞에 또 있다 철모를 써가지고 잘 맞춰야되요 안그러면 철모 때문에 튕겨나가 아.. 타이밍 놓쳤다 저 앞에 있어 애들 이렇게 되면 안돼 돌아가야돼 아.. 이거는 람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를 마킹을 해야 될거 같은데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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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피해가려면 안보겠지? 진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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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있네 자 이제 아.. 힘들다 거의 다 왔어 이쪽으로 가보자 안보겠지? 음... 야 이놈들 어디까지 가냐? 행동반경이 엄청 기네 저런 병사... 저런 병사들도 일부러 만들어놓은거죠 얘네 제작진들이 어우... 돌덩이만 있어 그냥 자 이제 입구 야 얘네 들여보내기 전에 내가 얘네를 어떻게 죽여버리던지 아니야 아니야 쟤네를 잡으려면은 정확하게 얼굴을 맞춰야되요 정확하게 얼굴을 맞춰야되요 아니면 실패하거든요 아 얘네 그냥 몸을 맞춰도 안되거든 근데 지금 얘네가 철모를 써가지고 또 이게 다시 없어서 맞춤빈들어 어쩔 수 없어 그냥 아 운다 아... 아... 미치겠네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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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어... 쟤는 이제 안만 보고 갈거에요 예... 절대 뒤에 안돌아볼거에요 무식한 놈이네 저거 무식한 놈이네 저거 떡이 위에 있냐? 있네요 겁나 삼엄해요 지금 쟤는 이제 쌩 까구요 어휴 삼엄하다 꽃 없냐 꽃? 꽃 없니... 없다 이 게임... 이 게임 컨셉이 잠입이거든 잠입 이거 뭐있다 어어? 변십이네? 어 여기 볼려나? 생선으로 GT... 아... 아... 네? 생일? 어... 어... 쟤 잡아야될텐데 쟤 안잡아도 될까? 저놈은 잡아야될거 같은데 위의 놈은 난 딴 쪽에선 볼려나? 잠깐만 쟤는... 잡아도 될거 같애 가기 전에 아... 저기도 있네요 어정쩡한데? 얘를 잡다가 내가... 차라리 쟤를 먼저 잡아야되겠는데? 차라리 쟤를 먼저 잡아야되겠는데? 어정쩡하게 저기에 붙어있네요 어... 어정쩡하게 저기에 붙어있네요 G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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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죠 어... 어정쩡하게 저기에 붙어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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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좌우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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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싱해지마 봐 야야야... 이기지 마봐 한 번만 더 볼 수 있겠지 쟤 안보겠지? 안받지? 보급을 받고 갈까? 아니 보급을 받고 가는게 낫겠지? 보급을 받고 갈게요 오 여기 숨어 보급을 이쯤 돼서 보급을 받고 가야겠죠? 죽은 척하고 서프라이즈 드롭 컴플릿 그리고 올거에요 온다 나의 보급풍 얻어 맞을수도 있어요 어 안맞았어 나이스 가자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냐 일단 닥터 에머 에머리 힐을 만나야 되니까 또 권십있죠 아 아 쉽지 않겠는데 오 이거 뭐야 바이피달 웨폰 시스템? 그 같은 모델이예요? 보급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아 야 이거 나중에 우리 비포스가 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걸리면 큰일 나겠네 이거 게임상에선 처음 보는 건데 와아 진짜 너무 상험하다 이거 어떻게 깨냐 아 일단은 어떻게든 마킹을 다 찍고요 비나큘라로 보이는건 전부 다 찍어 아 하하 저격수 있어 저격수 저격수 뭐 얘 아 야 이걸 어떻게 가야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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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간투시경 쓴거 뭐소 아 아 아 저긴 저기도 있네 에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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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만하면 상대를 안하는게 좋겠는데요? 야야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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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때문에 여길 들어가지 못하겠어 아 저기도 있네 가지가지 한다 왜이렇게 많아 얘들 오오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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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나 있나 분명히 여기도 몇마리 있겠죠 저격수가 있을수도 있고 얘 저격수냐 저격수네 아 오오오오 오오오 오 동선을 파악해놔야될듯 가고있죠 이렇게 도는거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가냐 저쪽에 저격수가 있어 얘 저격수고 아 이걸 어떻게 가야되나 왠만하면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보고싶은데 왠만하면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보고싶은데 과거 쓸 수 3 레벨 14 어.. 쟤 뭐야? 쟤 왜 이쪽으로 오고 있지? 쟤 왜 이쪽으로 와? 어 안 돼 안 돼 벤쉽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윽 안돼!! 고지마 일단 여기까지 왔어 몇가지 오면 일단 안심해도 될거 같애 좋아 여기 왔으니까 템 없냐? 으으으 없어 좋아 파트2 에피소드 12 파트2 는 여기까지입니다